별과 심연을 향해 최근 모험가 길드에서 특별한 의뢰를 접수했어. 심사 숙고 끝에 우리는? 여행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 히히, 맞지? 히히, 맞아. 항상 심사를 지게 되네. 그럼 바로 본론부터 말할게. 두 사람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간단히 설명할게. 이번 의뢰인은 야시로 봉행이야. 듣기로는 숙의 사냥개들이 요구우산 일대에서 신성한 벗나무를 공격하고 있대. 숙의 사냥개? 그 녀석들이 나로카미 소매도 나타났다고? 맞아. 마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무리를 지어 나타났어. 규모가 엄청나고 목표도 명확해.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야. 신성한 벗나무는 인나즈마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야. 이건 알고 있지? 잘 됐네. 그러니 이번 일은 아주 긴급해. 텐뉴 봉행인 사람은 알고 있어? 응. 텐뉴 봉행이 이미 출동했지만 나무의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숙의 사냥개가 신출 규모란 데다 수가 많기도 해서 대응하기가 힘들어. 그들의 급선무는 주민 보호야. 마무를 퇴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각계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 모험가 길드도 주요 조력자 중 하나야. 하지만 각계의 숙의 사냥개 퇴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정말 고마워. 자신감 넘치는 답을 들으니 나도 안심이네. 숙의 사냥개 출몰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줄 테니까 퇴치에 관한 일은 너에게 부탁할게. 에이, 걱정하지 마. 금방 해치우고 돌아올게. 숙의 사냥개들이 신성한 벗나무를 공격하고 있어. 얼른 막아야 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탱뇨 봉행이 도움을 청할만 했네. 힘내라, 힘내! 무념, 단전! 슈, 슈군? 아니, A인가? 너희 둘이구나. 탱뇨 봉행 내부 사건을 처리한 이후로 처음 보는 거네. 이 말투는... 너, A지? 우와, 단번에 해치웠네! 완전 강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어. 지난번에 너랑 같이 이 나즈마를 산책하며 다양한 사람과 일을 겪었고, 과거엔 이해할 수 없던 이치도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때부터 고민할 게 있으면 나와서 둘러보기 시작했지. 에이, 맞아! 계속 한 곳에만 있으면 갑갑하잖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절대 심심풀이가 아니야. 근래의 신정토에서 외부에 일어난 많은 변화를 관측했어. 가장 심각한 건, 숙의 사냥개가 신성한 범나무를 공격한 일이야. 그래서 마무를 쫓다가 여기로 왔는데, 마침 너희를 만났지. 만약 발견한 게 내가 아니라 쇼군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어? 왜? 인형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내가 인형에게 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삼봉인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하지만, 숙의 사냥개가 신성한 범나무를 공격하면,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과거의 재앙? 그래. 500년 전, 이나즈마엔 큰 재앙이 닫혔지. 검고 짙은 안개가 땅에 드리웠고, 마물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제나는 소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갖고, 힘들게 가꾼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했어. 마물은 이나즈마에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숙의 사냥개는 예로부터 마물무리들의 선발 부대였지. 그들의 역할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공간 통로를 열어, 더 강력한 맹수를 불러내는 거야. 너도 들어본 모양이군. 영원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 너희들은 아마 내가 이런 생물에 대한 경계심이 과하다고 느낄 거야. 하지만, 이 정도의 과함은 타당해. 그 맘을 알 것도 같아. 너희도 이 일 때문에 온 거라면 나랑 함께 움직이자. 흔적을 보니 근처에 있는 마물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부 토벌해야 해. 에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안심되네. 등 뒤에 호랑이를 뜬 기분이랄까. 참! 마물을 전부 해치우면 케미아의 일도 물어보자. 이 색은 신성한 벚나무가 훼손되면 나타나는 색이랑 비슷해! 우리도 따라가자. 아마 이쪽일 거야. 여기 위하지 않아. 네. 다행이군. 훼손 상태가 심각하진 않네. 뿌리 보호 작업은 야시로 봉행에 맡기면 돼. 흘러나온 건 신성한 봇나무의 즙인가? 아! 빛이 나잖아! 으악! 이, 이건! 저들은 설마 죽은 사람인가? 전에 우리가 여행해서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게 어때? 흠! 한번 지키면 영원히 도망갈 수 없다고! 우린 마지막 순간까지 이나즈마를 포기하지 않아! 서, 설마 아무것도 모르는 겐가? 이나즈마는 이미 어둠에 잠겨버렸다네. 사방에 온통 야수야. 그리고 더 무서운 마음도 있지. 그들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저 모든 걸 삼켜버릴 뿐이야! 결국엔 우리 인간이 존재했던 증명조차 흔적도 없이 삼켜질 때지! 하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야.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 빨리 가게! 시간이 없어! 지금 쇼군님도 호재국님도 안 계시니, 의지할 사람은 우리 자신밖에 없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 희망까지 버린다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있으니. 슈, 슈, 슈오군님! 아, 돌아오셨군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아니, 이나즈마를 구해 주십시오! 슈오군님의 강력한 뇌광이 없이는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나즈마 전체가 야수의 식량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하거라.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 끝났다뇨? 무, 무슨 말씀이신지, 슈오군님! 주변을 보아라. 푸른 풀과 나무, 그리고 평화로운 광경을 네 기억 속의 이나즈마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 마물도 네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없다. 하지만 어째서 방금 전까지 근처에 있었는데 방금 분명 전우의 몸이 뜯기는 걸 봤는데 이봐, 진정해! 이제 괜찮아! 아, 알겠군요, 슈오군님. 슈오군님께서 이 나즈마를 구하신 거죠? 슈오군님. 슈오군님을 따르는 건 역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슈오군님이 있는 한, 이 나즈마는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슈오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왜 이러는 거야? 이미 사라졌어. 으하, 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슬프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 내 생각이 맞다면 방금 그 광경은 돼지에 남은 한 무사의 기억일 거야. 신성한 벚나무는 짐에게 오염을 흡수해서 정화해 사냥개의 공격으로 인해 오염이 나무줄기의 틈새로 흘러나와 실체화된 것이지. 강렬한 오염이라면 실체화된 개체는 강한 공격성을 띠고, 정화된 오염이라면 기억의 형식으로 나타나. 정화된 오염은 금방 흩어져서 다시 짐액으로 돌아가게 되지.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오래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기억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네? 맞아, 그 무사는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이야. 그가 한 얘기는 500년 전 이나즈마에서 일어난 재앙이지. 맞아, 그때 이나즈마에는 수많은 위기가 닥쳤어. 어떤 위기는 현지에서, 어떤 위기는 이미 멸망한 왕국, 켈리아로부터 비롯됐지. 이나즈마의 재앙도 걱정됐지만,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 켈리아의 재해가 티바트 전체로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내 친우인 호재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나즈마를 책임지고 소화할 테니, 나한테 이나즈마는 걱정 말라고 했지. 우린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어. 아, 그러니까 켈리아랑 이나즈마의 동시에 재앙이 닥쳤다는 거야? 맞아,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마무리 갑자기 이나즈마에 나타났고, 호재궁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국 목숨을 희생했어.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 하지만 난 믿어. 호재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와의 약속을 지켰을 거라고. 그럼에도 이나즈마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어. 불행이 거대한 상처가 되어 이 땅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 난 잃어버린 것들이 가져온 고통을 오랫동안 직시할 수 없었어. 가진 게 무력뿐인 나는 재앙신을 베고 마술을 토벌할 수 있었지만, 시간을 이길 수 없었고, 아끼는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도 없었지. 하지만 인간의 염원과 겨루고 난 뒤 많은 생각을 했고, 과거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전에 너와 함께 이나즈마를 거닐 때 이 땅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보았어.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도 모두 내 예상을 뛰어넘었지.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잃는 것도 있지만 만남도 있을 테지. 방금 그 무산은 많은 걸 잃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싸웠어. 그 시대의 희생자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쫓던 미래는,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풍경은 내가 생각하던 영원함이 아닐지도 몰라. 이나즈마의 신으로서 그들의 기대에 응답해줄 때가 된 것 같아. 뜨거운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나즈마의 전사들이여. 그대들의 빛나는 영혼은 이 땅에 녹아들었다. 나는 그대들의 노력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에이, 마음이 무거워 보여. 바지, 신성한 벚나무가 훼손된 일을 계속 조사해야 되니. 으하, 역시 여기도 숙의 사냥개들이 많네. 날 대막혀. 으하, 에이의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 왜 그렇게 묻지? 평소라면 더 깔끔하고 날렵하게 검을 뽑아서 쓱 하고 베어버리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힘을 아끼는 것뿐이야. 사전에 정보를 손에 넣긴 했지만 변수는 언제든지 생기는 법이니까. 더 강력한 마수가 나타난다 해도 상대할 수 있게 힘을 충분히 비축해둬야 해. 으하, 역시 에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대장군이야. 나무뿌리의 상처가 심하네. 야시로 봉행 사람에게 알려야겠어. 으하, 또 빛이 새어나오는데! 넌... 후루야마? 응? 쇼군님이신가요? 하지만 쇼군님은 원정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어째서 이곳에... 원정? 이곳도 500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소개할게. 이쪽은 후루야마야. 항상 날 따르던 다장이야. 후루야마는 눈이 안 보이지만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간별력을 지녔어. 후루야마가 우린 차는 이나즈마에서 손꼽히지. 과찬이십니다. 쇼군님의 곁에서 지내다 보니 요령이 생긴 것 뿐입니다. 듣자하니 쇼군님은 손님과 함께 오셨군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대로 된 차를 대접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앉아서 쉬시지요. 바깥은 이미 아수라장이니까요. 그,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 어, 맞아. 바깥엔 마수가 깔려있고 어두컴컴해. 부상자도 많고... 그렇습니까? 이미 여기까지 쳐들어왔군요. 여기 근처의 주민들은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절 데려가려고 했지만 전 의미가 없다고 여겨 거절했지요. 쇼군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도망칠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쇼군님도 손쓸 수 없는 일이라면 도망쳐도 소용이 없겠죠. 도망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에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 그럴 생각도 없고 후회도 남기지 않았지요. 쇼군님은 차를 음미하실 때 종종 저에게 쇼군님의 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쇼군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실명한 지 오랜 제가 이나즈마의 산과 바다를 유람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쇼군님의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쇼군님은 항상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사라지니 살아있을 때 여한이 없도록 즐겨야 한다 라고 하셨죠. 어? 이건... 그러니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겪었으니 미련 없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 곧 쇼군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겠군요 아쉽네요 이 재난이 지나고 쇼군님께서 다시 세우실 이나즈마를 볼 수 없다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나즈마가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줄곧 검은색이었으니까요 재난이 휩쓸고 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눈치 없는 장님이죠 역시 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자만 떠들고 차도 대접 못했네요 쇼군님이 행차하셨는데 차가 없다니 그럴 순 없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음? 닭이가 어딨지? 설마 그들이 여길 떠날 때 망가뜨렸나? 닭이는 안 보이는데 없나요? 원래 항상 옆에 놔두는데 이거 참... 쇼군님과 손님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손님한테 일을 시킬 순 없죠 그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괜찮아 잠깐 쉬고 있거라 금방 다녀올 테니 쇼군님이 직접 가시게요 안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상황이... 이곳은 네가 기억하는 찻집이랑은 달리 아주 복잡해 그러니 우리한테 맡기거라 그... 알겠습니다 쇼군님이 저 대신 닭이를 준비하는 날이 올 줄이야 마지막 여한이 될지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하하 닭이는 어디에 있어? 사실... 차를 못 마셔도 상관없어 하지만 500년 전에 저 자상한 할아버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너무 슬퍼 나도... 그의 차가... 그립구나 아참 카미사토 저택에 가보자 거기엔 분명 닭이가 있을 거야 눈 때문에 평소 불편한 점이 많지만 저는... 줄곧 충실한 다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하 하하... 보탁할 수밖에 없겠군요 여행자... 그리고... 쇼... 쇼군님! 쇼군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야시로 봉행해 닭이를 빌리고 싶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원에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쇼군님이 오셨다고 바로 가주님에게 전하겠습니다 닭이도 준비해서 즉시 대령하겠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다 가주를 만나러 온 게 아니니 그보다 난 여행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구나 닭이는 그대에게 부탁하지 아... 아닙니다! 부탁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그럼 전 바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모처럼 편하게 얘기할 기회가 생겼네 나한테 묻고 싶은 일이 많지? 맞아! 나도 궁금했어! 할아버지가 말하는 쇼군님은 너랑 많이 다른 것 같았어 난 차를 마실 기회가 별로 없었어 참가할 때는 거의 무술 연마에만 전념했지 대부분의 경우 전대번개의 신 그러니까 나의 언니인 라이덴 마코토를 위해 차를 우렸지 두 명이 쇼군에 대한 일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왔어 방금 그가 얘기한 이념도 마코토가 고집했던 현실에 대한 견해야 너랑 마코토는 정말 다르네 맞아! 우리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이었지 마코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꿈이라고 생각했어 생명이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동경 말이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 네가 일신정토에 들어왔을 때 난 무수한 염원의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걸 봤어 그리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 지금 보니 마코토가 맞았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은 나였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마코토는 나보다 훨씬 멀리 내다봤어 꿈이란 상태는 염원보다 훨씬 허황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지 염원이 가리키는 건 실존하는 물질이나 결론이라 끝이 존재해서 새로 탄생하는 염원에 대체되기 마련이야 마코토가 주목한 건 인간이 끊임없이 새로운 염원을 품게 하는 원동력이었어 그 원동력의 뿌리는 본능에 있지 말하자면 그것도 일종의 영원함이야 으, 못 알아듣겠어 쉽게 말하자면 마코토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았어 당시에 난 이해가 안 됐어 왜 앞으로 나아가고 흘러가는 것도 일종의 영원함일까 그게 바로 마코토의 영원함에 대한 해석이었겠지 그래, 옛날에 난 마코토가 종잡을 수 없는 심오한 지혜라도 얻은 줄 알았어 이제서야 깨달았지 마코토의 생각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더 성숙하고 더 원대하며 신중했다는 걸 지금의 애인은 마코토를 이해할 수 있어? 과거의 내가 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도 봐서 알 거야 하지만 지금의 난 잃은 것들이 집착하지 않아 이걸로 나와 마코토는 화해한 거겠지 쇼구님, 다귀를 찾았습니다 쇼구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다귀일 겁니다 음, 예쁘네 고마워 고, 고맙다니요 소인,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쇼구님은 사실 말이 잘 통하는데 이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후루야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니 으, 그 할아버지는? 설마 직접 다귀를 찾으러 가신 건 아니겠지? 우리가 전해본 기억처럼 짐에게 힘으론 오래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 그럼 할아버지가 우린 차를 못 마시는 거야?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흐흑 짐에게 정보는 너무 복잡하고 정해진 순서도 없어 후루야마를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이야 흐흑 모처럼 다귀도 있으니 내가 차를 우려줄게 후루야마가 차를 우리는 걸 곁에서 많이 봐왔어 비슷하게나마 따라할 수 있을 거야 다 됐어, 마셔봐 차를 우릴 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맞아, 오늘 추억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어 호재궁, 마코토, 그리고 훨씬 이전에 내 눈앞에서 숨을 거둔 친우들도 방금 야시로 봉행해서 가벼운 이야기만 했었지 지금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해 500년 전의 제나는 친우인 호재궁뿐만 아니라 마코토도 내 곁에서 앗아갔어 마코토도 그 재앙에서 죽었어? 맞아, 마코토는 나 몰래 혼자 켄리아로 갔어 하지만 마코토는 나와 다르게 무혜가 뛰어나지 않아 비슷한 위험이 생기면 늘 내가 대신 싸웠지 그때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마코토는 날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지 아니, 날 뒤에 숨겼다고 해야겠지 내가 그걸 알아차렸을 쯤 맞아, 너무 늦었었어 숨이고 끊어질 듯한 마코토를 겨우 만났지 당시 마코토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난 마코토의 의식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일심정토 같은 공간 말이야 우린 그곳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고 난 정말 슬프게 울었지 그때까지도 마코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어 왜 켄리아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마코토였을까 왜 나한테 숨긴 거지? 날 지키려고? 그때 난 영혼함을 쫓을 거라고 결심했어 그 결심을 증명하기 위해 마코토의 붕괴하는 의식 공간을 보존해서 이 나즈마로 가져왔어 그랬구나 이 나즈마로 돌아온 후에 요고우산에 나타난 거대한 벚나무를 발견했지 바로 너희가 아는 신성한 벚나무야 네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벚나무는 예로부터 존재해왔다고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놀라하는지 의아해했어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신성한 벚나무의 존재는 내 기억과 괴리가 있었지 오직 나만이 그것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걸 알아챘어 결국 난 의식 공간 때문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난 신성한 벚나무의 힘을 빌려 이 나즈마의 마음을 재앙을 진압했어 으아 내가 이해 가능한 범주를 벗어났어 맞아 마코토가 이 땅과 인간들을 향한 사랑에 비하면 난 아직 한참 부족해 더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이별을 다시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쓰디쓴 차를 마시고 맛을 음미하니까 단맛이 나기도 하네 이제 지난 과거를 직시할 때야 참! 에이는 직접 그 전투를 겪었으니까 그럼 오빠? 어, 네가 가족을 찾는다고 듣긴 했는데 설마 네 오빠도 켄냐의 재앙과 연관이 있는 건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에 의하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 미안, 내가 도착했을 땐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이미 끝난 뒤였어 게다가 그땐 이 나즈마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이번 일은 도움이 못 될 것 같아 하이 아쉽네 어쩔 수 없지 너랑 여행자 둘 다 슬픈 경험이 있구나 마지막 차는 호루야마에게 바치자 우리에게 다시 만날 기회를 준 운명에 감사를 이제 가자 계속 흔적을 추적해야지 이제 가자 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때가 들이닥칠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이 몇 분이 4분이 4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이, 아니면 우리한테 맡겨! 난... 미안하군. 괜찮아! 에이는 일단 잠시 쉬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어! 마물은 우리가 상대할게! 또 빛이 나네! 여... 여기는... 당신들은... 아, 쇼고님도 여기 계셨군요. 쇼고님, 괜찮으십니까? 아, 난 괜찮아. 몸이 조금 굳은 것 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쇼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물들이 또 몰려오고 있다. 가자! 안 돼. 너무 위험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애초에 무기를 들지 않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쇼고님. 이런 때에야말로 신이 저희에게 하사하신 힘에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저건... 신의 눈?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께서 힘을 인간에게 하사하신 건 분명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쇼고님이 공경에 빠지셨으니 저희가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당시의 무인은 신의 눈을 그렇게 생각했구나. 다들 쇼고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쇼고님만 계신다면 우리의 희망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이 희망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들! 날 따르라!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알겠습니다. 꼭 자신을 잘 보호하세요. 쇼고님을 보호하라! 공격이 드디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는 처음입니다. 다들 고마워. 이제 괜찮아? 조금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솜씨가 아주 대단하던데요. 마물들은 분명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는 숙의 사냥개 정도가 아니겠죠. 두 분은 빨리 쇼고님과 함께 이나즈마성으로 돌아가 태장님이 이끄는 군대와 합류하세요. 쇼고님이 무사히 돌아오신 걸 보면 다들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너희들은? 저희는 여기에 남아 마무리 더는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다들 힘을 합치면 마무리 아무리 많아도 해치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에게 맡기세요. 전투는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쇼고님은 특별하십니다. 쇼고님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나즈마가 어떤 위협에 직면하든 저희는 영원히 쇼고님을 따를 것입니다. 정말 고마워. 이나즈마의 밝은 미래를 너희들한테 약속하지. 늦은 약속이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이야. 걱정 마세요 쇼고님. 쇼고님의 그 말만 있다면 저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쇼고님과 함께 이나즈마가 잃은 것들을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 진리가 웅대하듯 범계신 또한 영원하리! 진리가 웅대하듯 범계신 또한 영원하리! 살아... 좋네... 둘 다야... 사람들의 희생은 날 고통스럽게 했어. 하지만 난 그들이 자신을 불태워 밝은 빛을 내는 모습을 매면했지. 난 몇백 년 동안 그들의 의지를 저버린 거야. 저들에게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저들은 짐에게 남아있는 기억일 뿐이니까. 그렇다 해도 난 저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날 굳게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그들의 마음이 지금이라도 응답을 받았으니 그래도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위로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이나즈마의 신으로서 응당해야 하는 일이야. 내가 너무 늦은 거지. 그 무사의 말처럼 난 내가 한 명의 전사로서 감당해야 할 것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나즈마의 필요한 건 마코토 같은 사람이야. 나와 마코토는 완전히 다르고 난 그녀가 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마코토와 같아. 맞아. 인간은 강하고 강인하며 자랑스러워 할 만해. 모두가 존경하는 나이 된 쇼군이 백성들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어. 어? 고민이 벌써 다 풀린 것 같네! 인하즈마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맞이할 거야.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해. 과거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미래의 시간이 치유해줄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난 포기하지 않아. 이게 나의 약속이야. 숙의 사냥개를 처치했으니 이 일은 어느 정도 해결했어. 지금 상황을 봐선 저들은 큰 위협이 아니야. 남은 일은 예를 들어 사건의 원인 규명이나 뿌리 보호라든지 그런 일은 탱뇨봉행이나 야시루봉행의 사람에게 맡기면 돼. 응! 그럼 가자! 가자! 에이가 겉으론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란하겠지? 왠지 그동안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에이, 왜 그래? 빨리 따라와! 어? 왜 그래? 또 어디 아파? 몸이 안 움직여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군. 아니, 그녀가 날 부르고 있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야. 나 좀 부축해 줄 수 있어? 나루카미 다이시 아래에 동굴로 갈 거야. 동굴? 거기에 뭐가 있어? 그곳은 과거를 베어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장이야. 드디어 도착했군. 입구는 여기야. 도리이가 나타났네. 도리이가 나타났네! 또 악화된 것 같지만 괜찮아. 곧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여긴 내가 전에 봉인한 라이덴 마코토의 의식 공간일 거야. 그녀는 내가 이 몸을 멋대로 사용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것 같군. 그녀의arem light 없 priamMu 그녀가 누구야? 마코토? 나를 따라와. 아,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으, 으, 으아아아악! 으이, 어지러워. 여긴 어디지? 으아, 여긴! 저기 봐, 저기! 또 다른 A가 있어! 또 만났군, 여행자. 이 몸은 내부의 조력자이자 법칙의 수호자이기도 하지. 만약 법칙을 위반한다면 이 몸은 수라가 된다. 이 느낌은... 설마... 인형 쇼군이야? 넌 내 몸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영원함의 진리라도 깨달은 것 같군. 지금의 자신이 과거보다 더 확고하니, 지금의 네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건가? 지금의 넌 새로운 생각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모된 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러 왔어. 같은 모인으로서 지금은 전투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군. 으아, 잠깐만! 분위기가 단번에 바뀌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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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괜찮아? 방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 내가 쇼군의 몸을 사용하는 걸 쇼군이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의 말대로 내가 변화하고자 하면 그녀는 날 적으로 삼아. 의식 공간에 들어오면 난 쇼군에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쇼군은 인형이지만 자아가 있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곳에 나타나 내게 의문을 제기하지. 에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일이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에이와 쇼군이 싸운다니! 내가 쇼군을 위해 정한 법칙. 아니, 쇼군은 과거의 나의 이념이야. 흔들리지 않는 영혼함의 초석이지. 필요가 없다면 난 쇼군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거야. 으, 다른 방법은 없어? 싸우지 않고, 말로 하는 방법 같은 거? 하지만 둘 다 이나즈마를 위해서인데! 이 몸은 드높은 위험을 상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부여받았으며, 라이덴 쇼군은 모든 것이 응축된 몸이다. 당연히 에이가 앞으로 나아갈 때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은 고통, 그리고 영혼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결심도 이어받았지. 이 모든 게 다 마모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결심, 용기, 사랑, 원한, 전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하고 왜곡되지. 우로지 법칙만이 영원하다. 내가 널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이젠 내가 넘어서야 할 벽이기도 하고. 넌 나와 적이 될 생각인가? 난 너의 과거이고, 영혼불변의 법칙, 그리고 영혼함의 수호자이다. 하지만 난 백성에게 꿈을 약속한 라이덴 A이기도 해. 이 모든 것이 다 마모에 대해 동일하게 정밀하게 정밀하고자. 회복을 잃는 것 같다. 번개는 영원히 빛나리. 너무 느리고. 가스로. 이 눈으로 속세를 빼들어버리. 징벌의 빛. 흠, 너무 느리고. 무념, 단절, 하늘에 흩날리던 여우의 바꽃은 검은비로 변했다. 지맥이 흐르는 한, 시간의 고통은 끝이 없을 거다. 워, 원래대로 회복한 건가? 구형 간파. 속순은 두림자와 같지. 무시에 비정음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적금 시작해보는 그룹이 희생활을 본적이고 더 fitting대로 회복될 수 있고, IND-KROA-MA well-being- 그룹을 센스로 일을 허가한 것인데 health benefits. 그 후 이후의 가보면, 더 잠시 전주한 바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럼 미쳐진 빛이 한, 두 번, 의미가 나타나는 게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음. 즉, 흥락의 점을 기억하고, 정환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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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메인 것입니다. 고용감파스, 은 반응은 전부 숙청한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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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정멸의 시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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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해치운 건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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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이는 아직 녹슬지 않은 모양이군. 하지만 너의 의지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마.. 어떻게 이럴 수가…! 여긴 의식 공간이야. 요군의 존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 마모의 대항하기 위해 탄생한 존재니까, 의지라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보다 강하지. 그럼 이 전투는 끝이 없잖아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난 쇼군에게 증명해야 해 지금 내 의지는 마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내가 만들려는 미래는 마모를 견딜 수 있는 위대한 미래라는 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쇼군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 이나즈마에도 전진이란 없겠지 이건 내 책임이야 이 전투가 수개월, 아니 몇백 년이 걸린다 해도 몇 번이든 쇼군을 쓰러뜨릴 거야 500년 전에 인간은 분투로 자신의 힘을 증명했어 이제 인간은 염원으로 적폐를 제거하고 있지 오래된 범나무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말이야 난 그들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해 알아, 하지만 마코토가 얘기한 꿈이 진짜 영원함이라면 쇼군이 없는 찰라도 두려워할 게 없지 이나즈마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 전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영원함 속에선 찰나일 뿐이야 이나즈마의 백성에게 꼭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어 네가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줘 내가 없는 동안은 미코와 다른 사람들이 이나즈마를 맡아줄 거야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 말을 전해줘 지금 우리... 내 쫓긴 거지? 이제 어떡해! 진짜로 A랑 쇼군이 안에서 계속 싸우게 둘 거야? A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쇼군의 작동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A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사지로 들어가기 쉬워! 승부에 너무 집착해서 초심을 잃는다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지도 몰라! 응! 전처럼 빨리 시험을 돌파할 수 있게 A를 도와줘야지! 안에 있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길 수 있게 직접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 A가 안에서 잘못되면 안 되잖아! 하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걸... 도와주려면 먼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으, 부딪혀볼까? 아, 미코가 있었지! 이상한 공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아, 가자! 산으로! 초조한 모습이군 또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네가 와서 다행이야!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이상 웃는 낯으로 맞이할 기분이 아니었거든... 하지만 계속 웃고 있었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드집잡지마... 아, 참 그렇지! 어, 큰일났어! 에이! 에이! 에이가! 아, 그랬구나... 에이는 이나지마를 인간에게 맡기고 혼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하려는 거군... 고지식하기 짝이 없네! 고지식하기 짝이 없네! 자신의 의지로만 움직이고 실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목표잖아... 흠, 에이다워... 그 오랜 시간 이런 식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걱정이야? 성급하다라... 틀린 말은 아니지... 에이는 가끔 어린애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누가 그래? 흥!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일부러 이러는 거야! 꼬마가 똑똑해졌네? 근데... 이번엔 진짜야... 라이덴 마코토의 의식 공간에 대해선 나도 잘 몰라... 신성한 벚나무의 토대고... 에이의 일신정프랑 조금 다르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라이덴 마코토가 없어서 그래? 그렇지만은 않아... 공간 본연의 성질도 달라... 나보다... 직접 가본 너희가 더 잘할 텐데? 아무튼 세세한 부분일 뿐이야...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 일단 나랑 같이 공간 입구로 가자... 방법이야 있지... 조금 교활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네 안에게 의식 공간은 아주 추상적이야... 다행히... 난 에이의 권속이니... 에이가 있는 곳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난 그곳이 공간에서 정확히 어딘지 파악할 수 없지만... 너희를 에이의 곁으로 보낼 순 있어... 어... 추상적... 위치... 아... 무슨 소리야... 이해하지 않아도 돼...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에이 곁에 모든 게 혼돈스러워... 금유처럼 무질서하지... 억지로 들어가면... 파도에 휩쓸려... 시간 공간에서 영원히 길을 잃을지도 몰라... 그래서... 일심정투에 들어갈 땐... 의식을 물체에 담아...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응? 그... 그... 그러면 난 안 갈래! 너희가 가! 안 가도 돼... 잘못돼 봤자... 에이를 잃는 것 뿐이잖아? 너... 너희... 짜준다! 나도... 같이 가줄게... 결정했으면 내가 보내줄게... 흠... 응?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뒤죽박죽하네? 네 추측이 맞았어... 아참... 공간에 들어갈 때... 네 염원을... 속으로... 계속 외워... 강력한 의식만이... 추상공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 네가 강해야... 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낼 수 있어... 자... 문이 열렸어... 들어가... 난 밖에서 상황을 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게... 우리 신을... 부탁해... 날 위해서... 이나지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미코... 진짜 널 믿어도 돼? 자, 자... 빨리 가서... 뭐든 해... 다자j 흡... 흡... 으하! 흡.. 흡.. 으흡..? 우.. 없... 어떻게...! 공간에 들어갈 때... 네 염원을 속으로 계속 외워 네가 강해야 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낼 수 있어 어떻게… 너희 어떻게 다시 들어온 거야? 게다가 그때의 모습이라니… 그 결투가 그립군. 영원함의 법칙을 처음 세웠을 때로 돌아간 것 같구나. 지금의 의지는 그때와 맞먹는군. 무수한 싸움에서 넌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지. 내가 영원함의 모든 적을 네 앞에 보여줘도 넌 흔들리지 않았어. 이렇게 굳건하게 법칙을 집행하는 너도 존경할만해. 넌 영원함의 수호자란 이름에 걸맞아. 저들이 다시 공간으로 돌아온 건 피령 같군. 그럼 이 결전으로 500년의 숙명에 마침표를 찍지. 결전? 설마 드디어… 뒤로 물러서, 여행자. 난 다음 시작이 될 거야. 결투에 필요한 시간은 왕국의 부흥과 멸망을 지켜보기에 충분하지. 결투에 필요한 에너스는 바다를 부딪히고 하늘의 빛을 꺼뜨리기에 충분하다. 전망을 이어지면 이 저를 열고 hyd ن骷을 수 있는 것같이 неб은 벌어진 걸. 결투의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種의 적을 시작하는 것과는 곧의 스티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토하지마... 아니... 흠... 징밟에... 헛! 어리석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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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다. 네가 이겼어. 네가 과거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멋대로 네 영혼을 과소평가했군. 영혼이 마모되지 않는 의지는 결국 미래를 품을 수 없구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혼자 나아갈 필요도 없고. 난 네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 나 혼자였다면 이번 결투에서 진 건 나였겠지. 하지만 검을 뽑는 이유가 힘의 격과 한계를 결정지었지. 난 하늘의 빛을 향한 기대를 짊어졌어. 그걸 떠올릴 때마다 난 몽상의 일심에서 전해져오는 떨림이 느껴져. 마코토에게 받은 이 검은 마치 나에게 경고하고 날 격려하는 느낌이야. 나도 느꼈다. 방금의 치열한 전투에서 검의 새로운 힘을 방출한 것 같다군. 심지어 그 힘은 나의 인지를 벗어난 힘이다. 이건 마코토의 검이야. 내가 마코토를 진짜 이해하고 인정할 때만 전력으로 나에게 응답하지. 몽상의 일심을 힘껏 쥐면 다시 마코토랑 같이 서는 느낌이 들어. 익숙하지만 낯선 느낌이지. 검을 전혀 휘두르지 않는 마코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내가 인정한다. 너의 새로운 의지는 마모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더는 네가 규칙을 수정하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 몸은 네 조력자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규칙 따위는 세우지 않겠어. 넌 나의 과거를 상징해. 하지만 오늘부터 넌 나야. 마코토는 날 겁없는 무기로 취급한 적이 없어. 나도 널 도구로 생각하지 않을게. 하, 진짜 변했군. 이게 바로 인간이 말하는 성장이겠지. 알겠다. 난 네 그림자가 되겠다. 네가 마코토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수행하는 직책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무사로서 지금처럼 싸울 기회가 있길 기대하지. 승부를 떠나서 넌 여전히 느끼지 않는 구석이 있어. 그렇지?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신기하군. 음미할 만해. 다 싸웠어! 이게 끝이야? 응? 다들 안녕. 에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 난 라이덴 마코토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전대번개신으로서 너에게 많은 골칫거리를 남겼네. 마코토? 난 기뻐. 너라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몽상의 일심에 미미한 의지를 남겼었어. 네가 검의 힘을 전부 발휘할 때 나도 나타나도록.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그때 너는 네 생각을 굳게 믿었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잖아. 하지만 난 네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 용서해줘. 이런 방식으로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언니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미안해. 줄곧 미안해했어. 갑자기 이 나즈마를 너에게 맡겼잖아. 이런 이치는 내가 천천히 너에게 전수해야 했어. 네가 무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때 이미 켄리아에 일어날 일을 알았어? 응.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어떤 집장관이라도 그쪽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지. 지금에는 시간을 감지할 수 없어.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건지도 몰라. 그동안 이 나즈마가 뭘 겪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네가 아주 힘든 길을 걸었다는 건 알아. 분명 울고 싶었을 때가 많았을 거야. 그렇지? 날 약보지마. 봐. 인정했네.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서 널 위해 이 나즈마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선물을 남겼어. 자. 내 마지막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이걸 받아줘.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네가 직접 해야 해. 빛이 씨앗으로 변했어. 만민을 가호하는 기적의 나무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낯선 존재야.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어디서 싹 틔울지는 탄생시킨 자의 마음과 꿈에 달렸어. 그에게 생명을 줘. 에이. 이건 설마... 영원은 시간을 무한으로 늘리고 꿈은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해. 두 가지가 함께 빛나면 신성한 벗나무는 천리의 속박을 벗어나 어둠 속에서 피어나지. 악몽은 흩어지고 현실은 실현되니. 우리가 꿈꾸던 광경은 여전히 앞에 있어. 아쉽게도 난 이 나즈마의 미래를 볼 수도 너와 동행할 수도 없게 됐지만. 그거 알아? 에이. 난 정말 기뻐. 내 마지막 소원도 이뤄졌거든. 네 치도는 날 위해 수많은 재난을 막아줬지. 죽은 너한테 빚진 느낌이었어. 미미한 보답이지만 네가 깨어나 새로운 만남을 갖기 전까지 이 벗나무가 시간을 벌어줄 거야. 어때? 이미 효과가 생기지 않았어? 이젠 진짜 안녕 에이. 응. 잘 가. 마코토. 지금의 에이가 의식공간에 신성한 벗나무를 손수 심었고 그게 과거에 인하지만 서싹을 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네. 다 마코토의 힘 덕분이야. 영원함에 대한 이해는 마코토가 나보다 더 깊어. 영원함은 시간과 뗄 수 없는 개념이지. 영원함에 닿으면 시간의 개념이 모호해져. 시간 자체는 의미가 없어. 상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 그게 내가 느낀 금리였구나. 아마 그래서 너희가 순조롭게 이 시점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혼란스러움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어. 아직 온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직감이 말하길 모든 근원은 그 씨앗이야. 내 생각엔 아마 마코토의 힘만으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마코토에게 더 높은 경지의 힘이 개입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찌됐든 마코토의 방법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을 지켰어. 신성한 벚나무가 없었다면 이 나지만은 몇백 년 전에 재난과 오염에 삼켜져 사라졌을 거야. 너랑 신성한 벚나무 사이에 기묘한 감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나에게 신성한 벚나무는 원래부터 존재했어. 옛날에 네가 신성한 벚나무와 마코토의 의식 공간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지. 안 그래? 응. 지금은 알겠어. 그때의 신성한 벚나무는 심어지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나무는 지금 모습이랑 다르지 않아? 신성한 벚나무는 내 관할지에 있어. 당연히 내 취향대로 손질해야지. 으하, 어미코 카리스마인데... 흐흐, 장난이야. 나무도 싹을 틔우고 많은 일을 겪었잖아. 많은 여우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야. 나랑 완전히 상관없다고 할 순 없지. 이론상 너희가 떠나고 다시 공간에 들어간 시간은 짧은데 내부 전투는 몇백 년이나 지속했단 말이지. 내 생각이 맞았다면... 여행자, 넌 분명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염원을 속으로 외웠지? 그때 A가 있는 장소를 감지했고 내부 시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 만약 시간도 우리가 찾는 물건의 요소 중 하나라면 위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도 다행히 너희의 굳건한 의지 덕분에 급류가 너희를 모든 염원이 모이는 시간의 교차점, 즉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으로 데려간 거야. 급류의 방향이 진짜로 마코토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A에게 준 도움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어. 이번엔 너희에게 고마워해야 해. 설마 우리가 그 결전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목격할 장면이란 건가? 원래 공간의 내부와 바깥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행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많이 놀랐지. 그 순간 설마 이나즈마에 큰 재난이 닥쳤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결국 너희는 날 구하려고 왔지만 말이야. 너희는 날 위해서 왔고, 날 도와서 가장 좋은 결말을 맞았어. 고마워. 너희가 해준 일은 잊지 않을게. 에이, 지금 기분이 어때? 몸은 완전히 회복했어. 쇼군의 의지가 더는 나에게 저항하지 않아. 몸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네 마음이 회복됐는지 알고 싶은 거야. 마코토의 의식을 받지? 그렇지? 목소리만 들었어. 만나진 못했지만. 괜찮아. 조금 그리웠을 뿐이야. 난 이미 나아가기로 했어. 다만 이번에 다시 확신했어. 마코토는 대단해. 그때 이미 이나즈마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했다니. 심지어 나의 미성숙함도 마코토의 계산안에 있었지. 이나즈마의 오늘은 마코토의 덕이기도 해. 난 씨앗을 심었을 뿐이야. 그래! 넌 네 능력으로 마코토 앞으로 돌아간 거잖아! 너도 대단하다고! 고마워. 오늘에서야 너랑 이나즈마는 몇백 년 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네? 마코토와 너는 이나즈마에서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과거와 미래야. 모처럼 네가 건네는 위로니까 받아줄게. 어머? 그야 예전에 너는 전혀 듣지 않았잖아? 아, 마코토랑 같은 말을 하네. 그래? 그러면 쇼군의 자리도 나한테 이틀 양보할 수 있을까? 응, 됐다 됐어. 그런 성가신 일은 필요 없어. 농담은 여기까지 하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아. 나랑 쇼군은 지금의 이나즈마를 자세히 살펴보고 현 상황을 정리해서 미래를 고려할 생각이야. 그리고 쇄궁령을 폐지할 거야. 진짜? 그건 대단한 일이잖아! 정적의 영원함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나라를 봉사할 필요도 없지.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기대되는걸?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쇄궁령 폐지에 연루된 일이 너무 많아. 긍정적인 효과만 있고 피해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예를 들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바깥 세상이 이 나즈마의 상업에 미칠 영향 같은 문제들이 있어. 다 내가 이제부터 처리할 일이야. 애인은 진짜 진지하네. 난 나르카미다이샤 티켓 판매 같은 일만 생각했는데. 너?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마코토의 시선은 줄곧 이 나즈마 사람에게 있었어. 그게 마코토의 책임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주목은 칭찬과 기대가 어린 시선이야. 책임을 제외해도 마코토는 즐거웠을 거야. 마코토는 인간을 사랑하거든. 과거의 사람은 주목할 만하지. 지금과 미래의 사람도 똑같아. 응. 이제 그들의 열정과 꿈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었어. 끝없는 전투에서 언제나 집중해야 했지. 조금만 경기를 풀면 쇼군의 검이 내 목숨을 가져갔을 테니까. 만약 이전의 경험과 검의 힘이 없었다면 난 분명 졌을 거야. 승리엔 네 덕도 있어.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걱정하지 마. 잊지 않았으니까. 텐뇨 봉행과 야시로 봉행에 당부할게. 마무래 위협 외에도 신성한 번나무에서 다른 게 흘러나올까 봐 걱정했어. 그거야 모르지. 짐에게는 기억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너도 알면 게으름 피우지 마.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 음? 누가 내 앞에서 헛소리를 지어내지? 어떤 말은 다시 말하면 안 된다고. 날 팔아먹으면 무슨 대가가 따르는지 알고 싶지 않겠지? 내 말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두자고. 알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유부가 먹고 싶어졌어. 이제부터 이 나즈마는 더 많은 도전에 마주해야겠지.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끝냈어.